안녕하세요 오늘도 칼리발 차량입니다 역시나 킴보가의 1급 자동차 정비 신차 검수와 신차 패키지를 진행한 차량인데요 킴보가의 프리미엄 방진 방음 라인 5개 모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옵션을 선택 시공하셨네요 썬팅, 언더코팅, 온진룸 방음, 대시보드 방음, 실내 바닥 방진 방음, 단독심 방음 바닥, 블랙박스, 보가 리플렉스 라이트, 사이드스텝, 머디가드, 히트에 토키스 파켓 이렇게 선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썬팅입니다 모든 유리를 V쿨 필름으로 시공하셨네요 전면 유리는 VK30, 1열, 인전석, 조수석 측면 유리는 K14, 2열 측면 유리부터 후면 유리는 K05, 듀얼 선루프는 K28로 시공하셨습니다 당연히 바깥에서 안을 보면 이렇게 잘 안보이고요 안쪽에서는 바깥쪽이 너무너무 잘 보이죠 뭐죠 뭐 최고지 유리 끝까지 꽉 차있는 필름 쉐이딩 기술과 먼지 하나 연락하지 않는 팀보가 썬팅퀸의 최고 레벨에 다다른 웨이팅 퀄리티를 확인해보세요 이런 프리미엄 기술 서비스 여러분도 누려보셨으면 좋습니다 팀보가의 프리미엄 방음 방진 방청 라인 5개 모드를 시공하셨습니다 언더코팅, 엔진룸 방음, 실내 방진 방음, 대시보드 방음, 엠보싱 방음바닥 모드를 시공하셨어요 대단합니다 같은 차종 중 가장 조용한 차량이 되었습니다 묵직하고 조용한 주행감 그리고 차량의 내구성까지 한껏 좋아지는 팀보가의 언더코팅은 1mm의 틈도 용납하지 않는 그야말로 전세계 최고의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께 인정받고 있습니다 엔진에서 넘어오는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SCP-볼이드 엠드민 방음, 대시보드 안쪽으로 유입되는 노이즈를 방지할 수 있는 대시보드 방음, 차량 바닥으로부터 유입되는 진동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내 방진 방음,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와 최적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엠보싱 방음 바닥까지 시공하셨습니다 오중 철통 방음 러시아산 최고급 방진맥과 보컬 최고급 벤칭 재료인 다음 탁월한 효급 효과를 고장하는 피슐레이트 이런 최고급 재료들이 우리 킴보가 기술진들의 노련한 기술로 완벽하게 밀착 제공됩니다 이렇게 더 조용한 차가 완성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도 킴보가의 진정성 높이는 작업 퀄리티는 최고 수준을 유지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럼프 LED 고가 리플렉트 라이트 장착하셨네요 마치 원래 출고 당시부터 그랬다 또 이런것처럼 차량의 디자인에 녹아주죠 다양한 각도 조절과 3단계 광량 조절 그리고 전멸 기능까지 신박하고 활용도 높은 필수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가세요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퀀텀 4K 선택하셨네요 에어패착 등의 간섭 없이 완벽한 배선 작업 진행되어서 전방 실방 카메라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차량의 도장면을 더 오랫동안 세차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방호 발수 기능으로 차량 외관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유리막 코팅 진행되었습니다 슬렉스 유리막제가 사용되었네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인 도어 컵, 도어 엣지, 트럭 프리드, 지우구 그리고 주행중에 스크래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라이트의 픽셀터 시공에서 생활기스 원천방제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스카프입니다 세차중호군 완화에 효과적인 패턴치드 연막살기운 뒤나 눈이 올 때 덮을 위한 전멸 유리 가죽 코팅 말끔한 외관을 위한 타이어 왁스 코팅과 가니쉬 코팅 쾌적한 신뢰를 위한 가죽 코팅까지 모두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신보가의 신차 패키기 일환인 카니발 실차 검수 실차 패키기 여러분의 성원으로 일강 카누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출고 계획이 있으시라면 사시던 차에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라면 신보가에 문의하시고 예약하세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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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